이제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밀양시장선거가 연일 관신사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이다 보니 공천을 두고 벌써 유안비화가 나오는 등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이 더해져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밀양. 이런 성향은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1989년 시 승격을 기준으로 대선에서의 밀양 표심은 14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보수였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64.56%로 도내 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7번의 지방선거에서도 1회와 4회 단 2번 무소속과 열린우리당 소속 시장이 탄생했을 뿐 게다가 두 시장은 모두 재선에선 보수로 당적을 바꿔 나왔습니다.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민선 7기까지 밀양시장도 3선의 이상조 전 시장과 2선 후 총선에 나선 어명수 전 시장, 재선인 현재 박일호 시장까지 3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양시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박일호 밀양시장과 안병구 변호사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무소속으로는 김병태 전 밀양시 행정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천이 주의하다 보니 벌써 공천 내정 또는 확정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며 과열 양성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장 공천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후보 등록일 전에 공천을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후보 확장을 위해 경선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선거 못지않게 뜨거워지고 있는 밀양시장 선거. 과열이 잡음으로 남지 않을까 관심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해설윙